이것도 여기에다 붙이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걷다 걷다 가면서 아이고 무거워라 이러면서. 이거는 그거하고 틀린데. 까이면서 이런 거 안 꺼낸다. 이거는 저기 캥코더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왜 말로 해 주먹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손가락 펴지겠다. 이것도 없네. 손가락에 포인트가 있어야지. 머리에 대고 이걸 하는 거 같이 해 줄 수 있네. 잘 마셔야지. 잘 마셔야지. 뭐야. 이제 반세로도 한번. 이렇게 이렇게. 이거 너무 확 땡겨지는데. 우유에다 탔나 봐요. 아니 이거 저거겠지 그냥. 이거 아니야? 홍시코 아니면. 아니 물에다 탄 게 아니라 우유에다. 우유에다가. 아 그러네. 생겨났네. 하추코를 안 시켜온다. 그래서 탁 뭔지. 그 안에 다 나왔네. 시켜먹어봤는데 이게 맛있네. 장금이 장금이. 장금이요 장금이. 홍시 맛이 나서. 우유 맛이 나길래. 우유 맛이 나길래. 우유 맛이 나길래. 그렇지. 그렇죠.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시면. 저는 아.. 하.. 근데 이게 하추코를 물에다 타는 건가 물에다 타는 게. 아이씨.